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택배 2. 편지 봉투 3. 등기 우편 4. 편지를 쓰다. 다시 고르십시오. 다시 고르십시오. 1. 택배 2. 편지 봉투 3. 등기 우편 4. 편지를 쓰다. 2. 편지를 쓰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합니까? 1.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 이메일 3. 택배 4. 편지 다시 고르십시오. 5. 다시 고르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합니까? 1.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 이메일 3. 택배 4. 편지 계다. 2. 이렇게 곧 이것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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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편지 봉투 2. 편지를 쓰다 3. 역서 4. 편지 다시 고르십시오. Please choose again.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편지 봉투 2. 편지를 쓰다 3. 역서 4. 편지 2. 편지 2. 편지 3. 편지 4. 편지 5. 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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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편지를 보내다 2. 우표를 붙이다 3. 엽서 4. 편지를 쓰다 다시 고르십시오. 다시 고르십시오. 다시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편지를 보내다 2. 우표를 붙이다 3. 엽서 4. 편지를 쓰다 5. woods 1. 죽 at 9. emb 안녕하십니까? 1. 보ул Се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우표를 붙이다. 2. 편지 봉투. 3. 등기 우편. 4. 편지를 쓰다. 다시 고르십시오. Please choose again. 1. 우표를 붙이다. 2. 편지 봉투. 3. 등기 우편. 4. 편지를 쓰다. 5. 편지를 쓰다. 5. 편지를 쓰다. 6. 편지 봉투. 1. 편지를 쓰다. 5. styl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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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택배 2. 편지 봉투 3. 등기우편 4. 편지를 쓰다 다시 고르십시오 Please choose again 1. 택배 2. 편지 봉투 3. 등기우편 4. 편지를 쓰다 4. 편지를 쓰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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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쓰다